전류의 기초, 전기의 기초라고 보시면 되요. 이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이 자체가 자동차 구조원리의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힘듭니다. 자동차 정비나 자동차 공학에는 출제가 될 수 있는 범위지만 자동차 구조원리에서도 왜 중요하냐. 이 기본 개념을 아셔야지 이 개념을 아셔야지 배터리에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반도체 소자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개념 그리고 전류, 전압, 저항 이런 개념을 다 알고 계셔야지 원활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초작용을 하는 내용이니까 더 잘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저는 전기 수업하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기는 뭐다? 물의 흐름과 굉장히 비교를 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물통에다가 물을 이만큼 받아요. 물을. 이만큼 받고 여기에다 압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압력 밑에서 바닥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물이 많을 때와 물이 작을 때의 압력이 틀리죠. 그렇죠? 얻을 때의 압력이 많은데. 물이 많을 때의 압력이 높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뭐다? 전기도 이렇게 통을 만들고 전기를 모아놓는다면 전기량이 많고 자금에 따라서 어떻게? 전기의 압이 달라진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전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압. 기호로는 뭐라고 쓴다? 이라고 씁니다. 이. 기호. 기호. 그리고 단위는 뭘 쓴다? 볼트를 씁니다. 볼트. 이걸 뭐라고? 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압. 자 그러면 이 전압의 개념을 두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 통에다가 밑에다가 어떻게? 호수를 연결을 합니다. 호수. 호수. 호수를 연결하고 여기에 이제 밸브를 다는 거예요. 수도꼭지 같은 밸브. 밸브를 닿아서 막아놓고 여기에다가 맞은편에도 물통을 채워놓는 거예요. 물통이 근데 이 맞은편에 물통이 뭐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지.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얘를 딱 틀어요. 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물이 쭉 빠져나가겠지. 네?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흘러가는 색이 있잖아요. 호수를 통해서 흘러가는 물의 색이. 물이 흘러가는 색이. 이거를 전기로 표현하면 뭐다? 전기가 흘러가는 색이. 예를 뭐라고?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전류. 전류. 그러면 전압이 즉 수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물이 많이 더 세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전압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높은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류를 전류를 기어로는 뭐라고 쓴다? 아, I라고 씁니다. I라고 쓰고 단위를 뭐라고 한다? 암페어로 사용합니다. 이게 전류입니다. 전류.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쪽으로 흘러갈 때 여기 호수. 호수에. 호수에 물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우리 세면대 있잖아요. 세면대. 아침에 세수하니 세면대. 거기 보시면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물질들 많이 들어가가지고 구멍이 막히죠. 물이 지난 구멍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압은 높아. 물이 점점점 쌓여는 가는데 안 흘러가잖아.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호수에 끼어있는 물대 같은 역할을 하는 놈. 물이 잘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놈. 즉 전기가 잘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놈. 얘를 뭐라고 한다?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항. 그러면 이 저항의 기호는 뭘로 쓴다? 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단위는 뭐? O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에 있다? 아까 무슨 관계에 있다대. 전압이 높으면 높아지지 수. 물이 높아지지 수. 전류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세진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E는 뭐와? I와 비례관계 있지. 전압은 전류와 비례관계 있어요. 근데 저항이 점점 커지수록 전류는 잘 흘러간다? 흘러가지 못한다? 흘러가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류와 저항과는 어떻게? 반비례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E는 I 곱하기 R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I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면 뭔데? I는 뭐다? R분의 E라고 표현하니까 이거 두 개는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데? 옴이라는 사람이에요. 옴의 사람. 옴.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여러분 이름 붙여서 법칙에 이렇게 했어요. 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걸 뭐랄까? 옴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옴의 법칙은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그러죠. 아멘